행위 발소 도둑이다 도둑이다 니가 봤던 도둑이다 도둑이다 땡크 올라와라 땡크 올라와라 알겠다 얼른 가 가 땡크 땡크 도와주세요 오바 땡크 올라와라 Click 그럼 이제 도둑 장르 어차 크크크크 안 보이겠지 자 도둑이 도망간다 노래를 틀어줄게 탐친게는 없는데 어떻게 하지 자 비행기 올라가서 한번 확인을 봐라 음... 두두두두두... 여기 없다! 반대편으로 가봐라! 흥! 안 되겠다! 풍력있다! 나나나나! 아니! 안 보이지? 어디 갔지? 아니! 안다냐! 누구는? 나는! 나는! 기름이 없어서 이거! 먼저 기름을 넣을 거다! 미안해라! 너희! 너희! 네데를! 너희 네데를 다 잡아라! 알겠다! 알겠다! 이 트럭이 있네! 이제! 이제! 너는 트럭, 감옥에 들어가겠어! 이제 나는 감옥에 들어가겠어! 이제 거기 영열이 있을 거다! 이제 마지막 트럭은 어디 갔냐! 이 쪽으로 내려와 보겠다! 안 돼! 안 되겠다! 어! 여기! 헬기가 있네! 어떻게 하지? 모두 다 망해버렸네! 어떻게 하지? 아하! 여기 비석물이네! 여기 비석물이네! 여기 비석물을 탈출! 해 있다! 어! 안 돼! 쟤네들 잡아! 응! 쟤네들 쓰고 잡아! 경찰 잘 출발! 멈춰라! 멈춰라! 멈춰! 멈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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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잡혔다! 멈춰라! 나는 뭐 잡을걸! 어이! 아빠! 도둑이 도망갔다! 잡아주세요! 노래! 아빠! 응! 저 세 명이 잡아야 돼! 노래! 세명이 잡으러 가야 돼! 응! 저 세명! 응! 하나, 둘, 셋, 넷! 응! 알았어! 어떻게 잡지? 다 넷 명이 다 잡혀야 돼! 넷 명이 쫓아가야 돼! 알았어! 우리가 쫓아간다! 쟤는 쟤를 잡아야 돼! 도둑이! 그리고 쟤 세명은! 응! 도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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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세 도둑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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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도둑이 또 있어! 난 못 잡겠다! 이야! 그리고 쟤가 응! 쟤가 쟤를 잡고 응! 그리고 얘가 그리고 얘가 얘를 잡고 응! 그리고 얘가 얘를 잡아야 돼! 그래! 어! 엄청 바쁘겠네! 응! 가봐! 아빠는 이거 두 개 써! 알았어! 내가 이거 두 개 쓸게! 그래! 알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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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!